자, 일곱 문제 맞추면 밥 먹을 수 있는가요? 오케이? 70점으로 바꾸셨나요? 응 저그의 어떤 빌드인지 맞춰봐 와 잘했네 제가 바로 만들어냈습니다 게임에서 미쳤네 이것만 보고 맞춰야 됩니다 어떤 빌드인지 안 보일 리가 없는데 시청자분들은 안 보일 수 있지 이것을 바꿔드릴게요 잠시만요 컨닝하지 말고 옆 사람 거 보면 안 돼 아 이거 가게 하면 되게 다 옆 사람 거 보면 안 돼 네 다 보고 있어 뒤에서 오케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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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하면 정답 올려 하나 둘 셋 구 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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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풀은 뭐야? 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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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니야, 세 개에 무조건 다 같이 변신한다고 무조건 고드론 아니야? 네. 오브로드랑 드론 숫자로 알아야 돼? 네. 오브로드랑... 시랄아버려. 네. 동답입니다. 씨벅 타려나. 씨벅 타려나! 자, 다음 문제. 다음 유닛의 자원 총합을 말하시오. 너는 무조건 맞춰야 돼. 맞지? 자원이 쓰는 미네랄 가스. 다! 다 총합! 예를 들어 10원 10원 10원이면 아, 미네랄 10, 가스 10이면 30에 30이겠지. 다 똑같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계산하세요. 총합이요? 총합! 총합! 네. 골리아, 베슬, 드랍 10 따로따로따로 적어놔. 그러면 되잖아. 그쵸? 총합! 혹시 답안지 드려야 됐나요? 예? 아, 진짜. 아니. 아니. 괜히 있다가 계산하기 힘드시니까. 아, 보내줘요. 괜히 계산하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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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냐? 네. 어, 보냈습니다. 다반지입니다. 이거 다반지. 자. 올려.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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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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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말해. 하나씩 말해. 드랍 10 100원. 응. 분리학 75에 010. 에슬 120. 아이, 크게 말해라! 에슬 125에 100. 드랍 10 100원? 네. 그러니까 드랍 10은 가스가 안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드랍 10이 가스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게임을 어떻게 진행을 해. 네. 너. 골리학 100에 50. 응. 베슬 100에 300. 드랍 10. 오. 드랍 10 가스가 안 들어? 네. 우와. 진짜. 우와. 우와. 하. 너. 골리학. 골리학. 골리학 100에 50. 그리고 베슬 100에 50. 베슬 150, 75. 드랍 10 100. 노드가스가 안 들어? 하. 하. 너. 넌 테라니저다. 좋아. 75에 50. 200. 미친년이야? 뭐라고? 죄송해요. 뭐가 70. 뭐? 골리학. 야, 너 메카닉만 하지 않아? 야! 척척아! 아, 없어요. 아, 다 집에 갔어? 아니, 그. 별비 그. 아, 밥 먹으러 갔어? 네, 그 밥 먹으러. 지금 다 안 봤어. 어, 맞아요. 일단, 오케이. 다 틀렸어. 네. 드랍 10은 가스 100이 들어. 100백. 100백. 100백이야, 100백. 네. 가스가 들어. 드랍 10 뽑을 때. 네. 셔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다 틀린 거예요? 한 명씩? 자, 일단 세 번째 먼저 간다. 네. 아, 이거는 근데 일부러 종족이 테프라서 빨리 저거. 빨리 저거 쉽잖아. 쉽습니다, 근데 이거. 빨리 저거. 빨리 저거. 자, 5, 4, 3, 2, 1, 땡. 아까 나온 것들이야. 자, 말해. 225. 아니,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말하라. 너 목소리 크게라. 저클링 50번, 히드라 75번, 뉴털 100번. 아, 가스. 가스 지금 말해. 히드라 50, 뮤탈 100. 아, 너. 너. 더클링 50, 히드라 120, 50, 뮤탈 100. 너. 근데 저거 한마리만 되어있는데. 아, 이거. 두 마리였으면 얼만데? 50.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그러니까 나올 때 두 마리씩 나오니까 하나에 25. 이게 저기 한마리라서. 한마리라서. 야, 이거는. 센스인데요, 이거는? 인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천재인데? 아, 너 버려줬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목소리 크게. 한마리 25. 히드라 75, 25. 뉴털 100, 100. 너. 저. 70. 아. 저클링 50, 75, 100. 하고 50 했는데 더하기를 못했어요. 너 히드라가 가스 안 배는 줄 알아? 네. 이래서. 이게 스타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였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타를 밀 수가 없는. 스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점리만 정답. 점리 정답. 어, 25 약간 넌센스였어. 그러면 다 두 문제씩 틀렸습니다. 점리 빼고, 점리는 한 문제. 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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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 테라 말해 125원, 300원, 200원, 50원? 어? 이게 뭐 말이고 가스가 안 든다고? 가스가 안 들어 다크템 불러? 리버든 가스가 안 들어? 비싸요 가스가 안 들고? 몰랐어요 너 125원, 50원, 200원, 125원, 175원 너 다크 맨날 뽑잖아 네 근데 응? 125원, 50원 안 넣었나? 자 너 150, 아 150 150 150 150 150 너 일로와 125, 100, 200 일로와 뭐 해? 125, 100, 200, 175, 100 75? 커세요, 75야? 100원 근데 이게 확실한 거는 게임할 때 자원창을 안 본다는 소리야 아예 안 본다고? 이거는 자원창을 안 왜냐면 맨날 뽑는 건데 모르는 거는 얼마 깎이는지는 아예 안 본다는 소리거든요? 그니까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 다크를 내가 빨리 찍어야 돼 그러면 자원창 보고 있잖아 돈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안 본다는 소리야 아예 야 너희들 이대로 다크 템플러, 리버 커세요, 사와 사오라고 이대로 너 뭐? 그거 사오라고 스타면서 그러면 너희들 탈출시켜줄게 어? 네 어? 탈출시켜준다고 뭐? 다크 템플러가 100원이야? 너 뭐 막 뽑았어? 어? 이게 말이 돼 이게? 너 몇 티어야? 4티어입니다 4티어 토스 너 5티어입니다 5티어 토스 너 7티어 토스입니다 와 이게 말이 안 된다 진짜 와 이건 진짜 왜? 나 이렇게 써야 됐네 다음 이 업그레이드 뭐야 바 바 바로 저거 바로 저거 바로 저거 저거 올려 하나 둘 셋 유탈공업 수업 저거 공중공업 너 몰라? 뭐하는거야? 네 아직 생각중인데 아 또한다 또한다 진짜 일단 전원 3문제 이상 틀렸습니다 뭐 끝 뒤돌아 꼴돌이 계시려니까 뒤돌아 스타 유닛 가격은 몰라도 롤 아이템 가격은 알 듯 끝 끝났어 너희 이미 세 문제를 틀렸어 어? 다섯 개 다 맞추고 아 기회 달라 그러니까 이제 다 맞추면은 통과죠 70점 다 맞추면 여기서부터 다 맞추면 오케이 나는 70점 맞출 자신이 있다 도전하겠다 도전 너? 혼자? 오케이 너희들은 도전 안 해? 도전 안 해? 해 해보기는 아니 도전 환자와 도전 안 환자의 차이점이 있어 도전? 도전? 도전 너희 둘은 도전 안 할거지? 끝난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도전을 할 수 있어 다 맞추면 다 맞추면 도전은? 도전? 너 도전 안 할거지? 억지 도전 같은데 아 소신껏 해 아 소신껏 해 소신껏 해 포기 아 그래? 어 너희 세 명당 어깨도 무신시 근데 왜 다 주건식이냐 QT 어깨도 무신시 어깨도 무신시 빨리해라 하나에 동기야 동기야 둘에 도전해라 하나 동기야 둘 도전해라 하나 동기야 둘 도전해라 하나 동기야 도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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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도전하면 돼 응 간다 네 바로 간다 다음 문제 너희들 다 맞춰야돼 네 네 사이언스 베슬 마법에 만화 소모량이 맞는거 1&8 몇? 디펜시브 몇? EMP 몇? 자 너희들 다 정확하게 한 팀으로 바꿔줄게 이거 대표로 누가 나올래? 저 오케이 나와 오 오케이 여기서 바로 말해 몇 번 정답은 2번입니다 이유 이유 그 1회디 75 D펜 100 EMP 100 입니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믿는다 동기야 맞습니다 맞아? 네 확실해? 네 박수 도전 안했어 봐 너네 다 틀렸잖아 자 다음 문제 지금부터 다 맞춰야돼 본인 종족이 아닌 다른 종족 골라서 빌드와 간단한 설명을 서술형으로 쓰시오 자기 종족 아닌 종족 골라서 종족 하나만요? 하나만 골라요? 넌 테라니니깐 4종족 2개 바로바로 3개 적으면 되잖아 그리고 설명을 하면 되잖아 자 5 5 4 4 뭘? 아니 아니 뭐 적고 있어요 아직 누가 대표로 나올래? 너희들 중에 대표 너희들 중에 대표 다 할래? 오케이 대표 설명도 써야됩니까? 설명은 말로 하면 되지 설명은 말로 하면 되지 설명은 말로 하면 되지 자 다 들어 하나 둘 셋 아 지금 다 못쓰는데 괜찮아 설명하면 되니까 자 너 네? 포스 구국에 저그 사드로도 푸바요 지랄병을 하면서 빠졌다 너 저그 오버풀 시비암마당 테란 베럭 더블초 너 너 너 부드러운 부스포인풀 그리고 이후에 저블링 부발 부스포인풀 그리고 가스 가스 빼기 아로포리 BBS 센터 가서 베럭베럭 베럭베럭 오케이 통과 네 자 다음 다음 사진에서 저그 건물 중 없는거 건물 다음 사진 중에서 바로 딱 맞춰야돼 이거 바로 맞춰야돼 바로 뭐가 없어 하나만 없는건가요? 뭐가 없는데 그냥 말해 말해 퀸즈 히드라 히드라덴 여기 있는데 어디요? 오른쪽에 어 그레이트 스파이어 맞아 그레이트 스파이어 오케이 또 또 또 가스요 저요 스포 콜론이 뭐 여기 있네 그냥 콜론이 없어 변신 안한거 크립 저거 아니야? 맞네 아 저요 뭐 가스통이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 말했잖아 남의 얘기 안 듣는데 어 말했어 네 두두가 말했어 가스 또 없어 터널이 하나만 있어요 오케이 그레이트 스파이어가 없어 맞아 그리고 가스도 없고 어 그레이트 스파이어 맞춘 사람 누구였어? 그레이트 스파이어 두두 두두 어 넌 틀렸네 너 벽 보고서 있어 크리콜론이도 없는거 아니에요? 어 크리콜론이도 없어 자 다음 다카카 마일스톤 효과로 알맞은 것은 1번 모든 유닛 일정시간 마비시킨다 2번 만화만큼 체력을 깎고 만화를 0으로 만든다 3번 기계 유닛을 제외한 생명체 유닛을 일정기간 마비시킨다 4번 상대 유닛을 자신의 유닛으로 만든다 적으면 되나요? 응 정답을 적으면 되잖아 정답을 적으세요 번호가 있잖아 번호가 그거야 객관식이야 어 번호가 있잖아 정리도 맞추나요? 혹시? 아니 하나 둘 셋 올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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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인정 너희 마지막 문제 맞추면은 2인가요? 네 그쵸 혹수마리 혹수마리 혹수빼리 혹수빼리 제발 쉬운거야 간다 디파일러 마법의 만화 소모량은 컨슘 만화 회복량이 맞는 것은? 다크스원 100 플레이그 150 컨슘 컨슘은 만화 회복량이야 객관식입니다 저거 두두 팬 굴리는데요? 적으라고 적으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맞춘 사람은 밥 먹는거야 제발 여기서 맞춘 사람은 밥 먹는거야 하나 둘 셋 1번 1번 2번 2번? 어 벽보고 써있어 네 너희들은 밥 먹어 도전하길 잘했다 진짜 도전하길 잘했다 진정 너희 둘이 밥 다 같이 먹을래? 너희 둘이 밥 먹을래? 너희 둘이 밥 먹을래? 또 고민한다 같이 먹겠습니다 같이 먹을래? 네 야 육개장 3알면 하나 줘라 민성아 민성아 네 총장님 뭐? 저희 둘인데 5절 넷 6개 어 그거 하나만 먹으라 야 우리 밥 왔냐? 네 어 줘라 2개 준다고 나 4인 1사발면 좋은데 4명에서 하나 먹을래 2명에서 2개 먹을래 골라 골라라고 둘이 상의해 정말로 작전 회의 둘이 상의해 정리야 배고파? 배고파? 아니에요 안고파? 병짱이는? 아니 고파요 고파? 병짱이는? 저도 배고파요 그렇대 마지막에 밥 언제 먹었어? 안 먹었어? 둘 다? 3초 만에 대답 안하면 그냥 안줄게 3 2 1 대답 안했어 먹자 같이 먹겠어요 아니야 내꺼야 내가 3초 만에 대답하라 했는데 3초가 넘었잖아 어? 맞잖아 네 숙박 공부해 네 빨리 빨리 대답을 해라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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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둘이 뭐하니? 벽 보고서있습니다 뭘 반성을 해 반성을 네 뭔 반성 할 건데 돈을 몰랐어 얼마인지 몰랐어요 아니지 그게 아니라 10억 타라는걸 반성을 해야지 네 네 네 네 네 네 반성을 해야 된다고 너희들은 야 그 뭐야 깜지종이랑 볼펜 아 그 볼펜 좀 너희 깜지 써 왜 10억 타인 이유와 어떻게 고칠 건지 반성문 반성문 써 네 앉아 앉아 야 작은 상 해줘 우리 그 여기 앉아서 테이블 작은 상 너희 10억 타인 이유를 적어 왜 10억 타가 됐고 왜 무친들 와서 우리한테 피해주는지 왜 코치들을 피해주는지 어? 네 너희 이거 4명에서 이거 다 맞출때까지 게임 못해 아 그럼 맞지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진짜 게임하는 의미가 없어 국밥을 작은 상에 달라고 하시는 거 어 여기 이거 펴는 거 의미가 없다니까 진짜로 진짜 의미가 없어 게임을 하는 의미가 없어 어 너희들이 왜 민폐년들이 됐는지 10억 타가 됐는지 어? 마치 신영재가 가수가 된 이유고 부른 것처럼 너희들도 10억 타가 된 이유 저거 억타가 된 이유 어? 네 억타가 된 이유를 적으라고 네 자원장을 안 보는구나 아예 말이 안되는데 안 밝죠 여러분 왜 이렇게 밝아 보이지 뭔가? 네 아 진짜 너희는 진짜 너무 억타다 진짜로 아 근데 계속 공부하는 거야? 핸드폰으로? 네 뭘 보자 뭘 봐 알려줘 야 뭔가 밝아졌는데 이거 좀 체크 좀 해봐 왜 이렇게 뭐 여러분들 원래 보다 밝아졌죠? 뭔가 원래 기존 캠 보다 밝아졌지 않아요? 바닥이 밝은데요 아 바닥 때문에 바닥이 흙이 밝지 근데? 어 근데 원래 아니랬던 거 같은데 맞지? 원래 안 흙이 원래 이 정도 아니었는데 응 뭔가 바닥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화질도 안 좋아진 거 같고 아니 너 뭐 만졌냐 야 일로 와봐 아니 뭐 만졌는데?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아니 근데 뭘 네? 왜 이러냐고 뭔가 케이크 딱 봐도 바껴졌는데 바껴졌는데 어? 아무것도 안 만지고 밖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랬다고 화질이 내려간 거 같은데? 어? 또 아마 똑같이 돼있을 거 그 건든 적이 없어가지고 메인 아이템은 메인 아이템은 아 바닥에 앉아서 그런가? 의자에 앉아서 그런가? 의자에 앉아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바닥이 좀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 더 잘 잘 보이네요 아 근데 뭔가 존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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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진 않았는데 그니까 여기 여기가 좀 밝아 많이 밝아 보이긴 하는데 아 제 머리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닌데? 아니 바닥이 눈뽕이 존나 심한데 바닥 단사비치인데 참고 볼만의 전자녀만 좀 꺼줘 제가 걷는게 아예 없어가지고 아 근데 여긴 똑같아요 원래 화면이랑 그 위에는 의자를 줘 아니야 바닥이 존나 밝아 맞지? 아까 화이트보드 들 때 정답도 잘 안보였어 나와봐 박반장님 나와봐 저거 좀 더 밝은 것 같아 조명이 너무 밝아서 그런 거 같은데요 아니 조명은 원래 똑같은데 똑같나? 음 지금 왜 똑같아요 여러분들? 똑같아 어 다행이다 식사? 어 밥 줘 자기 종종 모르는 건 진짜 너무 소름이다 아니 그 여기다가 그거 하는 거 어 아 바닥에다 어 바닥에다 아 그걸 줘 그냥 테이블에 줘 우리나라도 한번 내릴까요? 아 그 와요? 상? 와 진짜 맛있겠다 뭐 냄새가 좋아요 너의 냄새도 맡지마 입으로 숨 쉬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빈아 좀 이쪽으로부터 잘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공부해 빨리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1년중에 억탈연이야 난 이해가 안되는게 오늘 경기도 졌는데 중요한건 지인 이유가 방금 퀴즈에서도 나왔는데 심하다고 하는 이 물소 새끼들 때문에 스탑 대학판이 언젠가 무조건 망해 이게 말이 안되는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말이 안되는 상황인건데 지금 웃으면서 하고 있는거지 이거 진짜 말이 안되는거야 아 맞습니다 6개장 어 저거 나와볼께 안상인되지 아 진짜 말도 안되는 상황을 어? 너희는 이 대학교에 이 침탈을 지향하는 이 대학교에 너희가 잘 숨어있는게 말이 안된다 진짜로 미쳤다 국밥 사악 넣고 박반장님 예 더 드세요 네 구추가 좋아요 사악 넣고 무슨 국밥입니까? 뭐? 너는 무슨 국밥인지 물어봤어? 오케이 넌 아직 진짜로 이게 아직 몰라요 아 맞아. 장난치는 줄 알아요. 장난치는건줄 알거야. 정말로. 젓가락 돌리고. 진짜 장난치는건줄 알거야.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장님. 저 스피커 좀 올려주실래요? 이거잖아요. 더 올릴까요? 네. 조금만 더. 됐어요 됐어요. 아유 리플형님이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리플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국수가 있어요? 국수 없어요. 없었어요. 추워? 아 추운 사람? 괜찮습니다. 아 코 진짜 맞고 있는거야? 아 추운 사람 없어? 괜찮아? 에어컨 존나 추운데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추우면 말해? 네. 아 추우면 언제든지 말해라 진짜로. 에어컨 18도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 추우면 말해 얘들아. 네.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이 국밥이 또 이 논현동 국밥이 맛있어요. 제가 느끼는 거지만 여기 와서 먹을 때마다. 깍두기 올리고. 음. 아 너희는 진짜 밥 먹을 생각도 하지마 진짜로. 너희 밥 먹고 싶지? 어? 어? 네. 그럼 문제를 맞춰. 네. 그렇지. 어. 아. 오케이. 긴급 문제 된다. 네. 맞추면 라면 한입 줄게. 네. 어? 진짜로. 네. 골든마우스 최초의 주인공은? 못 맞춰. 10억 타라. 김무원. 아는 사람 얘기하는 거 같은데? 됐어. 됐어. 공부 나 해. 김봉준. 공부 나 해. 공부 나 해. 김봉준이라는 건데. 저거 매기는 거 아닙니까? 교육대장님? 공부 나 해. 아 근데 맛있네. 나 오늘 밥을 한 끼도 안 먹었거든. 저도요. 아니. 문제 하나 더 줘? 네. 문자로? 스파문제로? 네. 멋있었다. 음. 질럿 HP 메시야. HP요? 네. 오늘 꿀잼이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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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백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00이요. 어? 어? 엄청나? 800. 진짜 HP가 800이야. 세 칸. 150? 펀딩하지마. 아니에요? 아니니까. 네. 시청하자 종 치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 하자. 야 너희. 야 너희. 야 종 어딨어? 종. 종 들고 와. 야 종 치면 너희 밥 먹을 수 있어. 응. 종 쳐. 종 들고 와. 어? 지금 종이 없어가지고 이따. 응. 사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종이 없어? 네. 그럼 종 대신 칠만한 것 좀 들고 와봐. 그거 없어? 그 물 담았는 그 양 있잖아. 응. 그거 그냥 해놓고 때리면 돼. 어. 아. 와 진짜. 최초의 골든 수세미는? 어우 미쳤는데 이거. 아. 냄비를 달아놓던가. 네 그니까. 그치 그치. 비새는 걸 닮았는 거. 너희 밥 안 먹은 지 얼마 됐다고? 나 같으면 먹겠다. 뜨끈한 국밥 종 치라 쳐. 아. 하루는 안 죽어. 아. 혹시 이거 다 드십니까? 아. 아. 오케이 인정. 좀 가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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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성같은 게이머가 알려져도 20년동안 게임을 못하는 설거지는 어태량들 풍만이 빨아먹어서 배부르겠지 진짜 돌볶다 아직 한지 얼마 안되서 바로리그 다승 5위의 주인공은 경참 멋방 보는데 침울림 키우키우 아 맛있는데 너희들은 진짜 스타 공부하다가 나는 자신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부터 시험 볼게 뇌절 안하는 선에서 공준아 진짜 마음 약해지지 마라 그리고 맞으면 전자녀쟁이 되었는데 어 맞어 맞으면 근데 선착순 한 명만 와 맛있게 드세요 도전 순서대로 내 왜 담리만 콤압냐 아이고 수상수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야 전자녀 100대로 바꿔 네 감사합니다 프로 시절에 2승 58대한 양반이 있는데 승기를 잡았던 게이머는 7 100대로 바꿔라 공중이용 전자녀 단가 좀 올려줘 딱 말할게 내가 한 문제 내는 거 맞춘 사람 선착순 한 명만 먹는 거야 네 100 도전은 언제인지 할 수 있어 도전 그래 빨리 해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짱이야 저요 너 도전했어 네 근데 내가 실패했을 때 말을 안 했잖아 네 지금부터 말할게 네 이틀 동안 밥 못 먹어 일로 와 네 3초한테 대답해야 돼 네 쉬운 거다 네 스피드가 생명이겠지 네 디바우로 변태할 때 가격은 225원 나가 네 200원 200 뭐 225원 225원 네 너 이틀 동안 굶었어 네 나가 이틀 동안 굶기 좀 빡세면 좀 쳐 어? 알겠지? 네 서운한 표정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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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졌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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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좀 치고 나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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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들이 첫째 좋다 좋다 너 너 출퇴근할 때 네 몸무게 제가 0.1kg 찌고 오면 바로 퇴학이야 네 취댁은 브이로그 시킬까요? 아니 밥반장이 따라 볶아 알겠습니다 밥 먹는 거 감지하는 건가요? 어 여기서 돌아가면 진짜다 도전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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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선착순 한명이야 야 이거 선착순인데 나라면 빨리 도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라면 그냥 종 치고 그냥 국밥 먹는다 어? 두 번 도전 돼요? 응 두 번 그럼 4일인데 더블로요? 응 도전! 우와 어 오케이 일로 이제 설명을 도망갔다 가야 돼 종을 어디다 달면 될까요? 여기 달 수 있게끔 물? 뭐 테이프로 붙여서 넘어가지고 혹시 물도요? 자 볶음떡을 물 물은요? 질문하지마 질문하지마 네 응 간다 아 아 그럼 반대로 가디언의 가격은 5 4 나가 네 응 아 너 알았어? 네 그치? 네 느낌이 알았던 건데 그거를 빨리 도전해 네 이런 문제 내주잖아 지금 먹으라고 주는 자 어떤 년이 두 번의 기회를 썼기 때문에 너희들은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 헐 너희들은 운명 공동체야 그럼 그 한 번의 기회를 집단지성 가능합니까? 그 무슨 소리야? 같이 맞춘다고? 같이 맞춘다는데요 음 그럼 셋이 다 같이 맞추고 만약에 셋이 다 틀리면 같이 먹고 같이 못 먹고 같이 먹고 네 안녕하세요 음 맞아? 네 그렇게 할 거야? 더 토스인데 근데 왜 토스 셋이 찐먹고 혼자인 거 같은데 할까? 선착순에 눈 찐띡혔습니다 아 그래? 어떻게 할 건데 아 근데 잘 생각해 정리야 네 개인이 나을 수도 있어 네 어 잘 생각해봐 야 정리야 일로 너무 작나요?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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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각해 이거 개인이 집단으로 뭉쳐가지고 어? 나는 알았는데 손해볼 수도 있다 됐어? 좀 더 테이프를 들고 와 네 붙여 테이프로 응 같이 하나 넣으면 돼 내일 종사올 때까지 이걸로 할게 여러분들 우리 매니저들은 너희들 죽여버리고 싶을걸? 진짜 죽이고 싶을 거야 어 진짜로 아 아 아 아 자기들 기기 회의하네 회의해 회의 많이 해 그럴 때일수록 한 번 더 기회 남았는데 니가 해가지고 그냥 제대들 기회 없애버려 넷이서 하는건 안되는거구요? 넷이서 해볼래? 넷이서 하는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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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합쳐 너네 하나야 동기야 동기 교육대장님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모르는데 넷이서 회의하면 뭐가 나오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야 김바지 여자거 하나 줘봐 형들이 무슨 편하니까 100개 고맙습니다 랑이 형 왜이렇게 맛있지? 와 미쳤는데요? 다 맛있다 이거 할거야 어떻게 할거야 시간을 조금만 주실수 넷이서 할거야? 넷이서 도착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이거 다 먹으면 뒤에 없는데 답장치면 끝이야 아 아 아 아니 대장님 아 안 할거야? 아니요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고를 수 있는 보기 세개줄게 오오오오오 오~~ 갈거야? 도전 외치고 왔고 와 도전! 도전! 채팅잔 좀 꺼주실래요? 잘 끊습니다 이런거 밑으로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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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른쪽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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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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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 이거요? 아 이건 냅두고? 응. 아 안 보이겠다? 보기. 07년도. 08년도. 네. 02년도. 07, 08, 02요? 그 키워드 뽑는 거예요? 응. 키워드지. 02, 07, 08. 08, 08 프로리그 다승왕은 누구야? 영보성? 한 거야? 한 거야? 아니 너 그렇게 해야 돼?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그렇지. 저거 저거. 프보리그? 08에 가도? 엄청 클 거예요. 21년도. 지금 22년도. 15년도. 14년 전. 15년도. 15년도. 16년도. 15년도. 14년도. 124년도. 16년도. 그런데 여기 전성기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그래 가자 가자 정답 하나 둘 셋 성명 땡 그럼 치우세요 얘들아 밥상 치워라 나도 몰라 근데 병구짐은 아니야 아 너무 억가졌나 이건? 네 오케이 알겠어 다른 문제 낼게 네 제일 최근 우승한 ASL 제일 최근에 우승한 사람은? 어? 와 이건 쉽다 이건 쉽다 뭔데? 하나 둘 재호님 재호님이야 그치 재호님의 와이프 이름은? 아니 아니 뭐하세요? 예 예 아니 뭐하세요? 예예예 아무튼 예 재호랑 아 재호네 재호님이랑 붙었던 상대는? 그 윤종이요 정윤종이야 그러면 그러면 정윤종은 ASL 몇 번 우승했을까요? 아 작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생각에 ASL 아니야 확실해? 아니 나 전에 우승한 거 봤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기를 줄까? 네 오케이 1번에서 4번까지 밖에 없어 네 1번 0번 2번 1번 3번 2번 4번 3번 아니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 그래 야 너 스타 몇 년 됐어? 1번이 0번 2번이 1번 응? 방금 먹어서 토할 것 같은데 아니 방금 먹어서 토할 것 같은데 응 맞아 나도 2번인거 같아 이건 절대 아니야 응 이건 확실해? 어 확실해? 어 아 그러면은 이거 내려놓고 이거 패드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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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정답 들어 그래 정답 들어 몇 번 3번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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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해? 네 벽 돌고 뒤돌아 서있어 마지막 기회였어 한 번밖에 우승 못 했어 와 안녕 안녕 10억 타네 하 아 근데 진짜 억지로 주려고 해도 안되네요 어 안되네 아이고 고기장인형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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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기 감사합니다 아 이걸 왜 알아야 되냐고요 제가 만약에 직업이었으면 알지 그 정도는 찾아볼 것 같아서요 예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데 연봉이 열 아 월 월급이 열 배가 오르는데 저 같으면 찾아볼 것 같아서요 예 진짜로 그건 좀 그렇나요? 음 전 이건 솔직히 반박할 수 있어요 왜 왠 줄 알아요? 총장님 역캠 다 알잖아 지금 자기 일이니까 맞죠 역캠 티어 다 보고 있잖아요 맞아 1티어 부터 8티어 까지 어? 그래 다 알고 있잖아 자기 직업이니까 어? 문제다 봐 아 그럼 맞네 나는 걔네들 볼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일도 아닌데 어? 오케이 맞네 맞지 문제를 내보라고요? 어 문제 내봐 누가 몇 티어고 이거 아 그럼 이렇게 해 어 난 체디라 껐어 아 체디라 껐어 아 이거 자 어 니네가 내봐 너희가 내봐 여캠 문제 너희가 내봐 스타대학판 여캠 문제 꿀떡이 탈떡이님 8티어 터스 오키끼즈 땡 어? 7티어 아니에요? 7티어입니다 승급하셨구나 승급했구나 어 뭐 이 정도는 인정 어 인정이잖아 어 선생님 어 저 몇 개월 차인지 오늘 아셨던 거 아닙니까? 어 무슨 거야 초롱빵님 초롱빵님 너 그럼 정윤종 그럼 너 정윤종 몇 개월 찬데 아니 저 몇 개월 찬데 개월 정윤종 스타한테 몇 개월 찬데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지 어 이번에 승급했대 봐봐 아 그니까 그러네 초롱빵님 초롱빵? 어? 3티어 터스 4티어 터스 예정 아니야? 3티어로? 잘하잖아 여기서 잘한 다음에 예정이야 어 그래 MSG 4티어 터스 그래 잘하잖아 어 지수언니 LA에서 우승했으면 5번 인마 5번 인마 맞아? 난 3번 아니야? 5번이야 아 이거 5번이야? 오 우리 학생이잖아 봐봐 와 역시 우리 학생이잖아 그래 잘하잖아 우리 학생인데 질문 안 한 사람 있나? 아 다 대박 연예인님 4티어 터스 아니에요 4티어 터스 6티어 터스 6티어 터스 아 내가 아 그 연예인 연예인 생각했죠? 진짜 연예인 생각했거든 내가 아는 연예인 중에 익명으로 하는 쩍어 있는데 4티어 쩍어 그러니까 라운이님 뭐? 라운이님 뭐? 라운이님 아 오줌 맛있다 아 갔다 오세요 자꾸 이리 힘들음 그래 애들 교육시키고 있어 네 나 오줌 맞아 너네도 밥 먹고 싶지? 네 아 키즈 맞춰야지 나도 똑같아 너네랑 봐봐 지금 뒤에서 엎드려 보자고 똑같아 나도 열심히 해서 밥 먹자 네네네네 요즘은 진짜 다 아나? 다 몰라 너희들은 좀 더 알면 됐지 됐어 그럼 밥 먹을 수 있어 그럼 화장실을 갈 수 있나요? 아니 그것까지만 하면 개새끼지 아니 아니 돼지새끼지 아 차차 그거는 병 나 화장실을 쳐오면 어 그럼 안되지 물? 물은 물은 에어컨도 이거만 물리지 에어컨? 네 안돼 안돼 저거 걸리면 너네 안 맞을 뻔해 너네 아까 아까는 20초 돼 있었거든 아니 이거 자동운동 아니 추우면 말해 추우면 말해 추우면 말해 바라지가 말하지 아 그래? 아 그래? 아 무는 좀 많이 마시고 싶지 아 네 아 그래? 화장실이 마렵습니다 아 화장실? 네 그거는 말해 그거는 안 마를 거야 화장실은? 또 뭐 힘든 거 빨리 내가 도와주시는 거 빨리 도와줄게 배고픕니다 아 배고픈 거 아 근데 일단 오늘은 좀 참아 어쩔 수 없어 오늘은 너네 여기서 먹어버리면 내가 봤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아 네 아니 왜냐면 맞췄으면 먹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 어 그러니까 니들이 참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검색할 때 나무위키에다가 아 스탑 막 그 아 이상한 그 그림 보지 말고 몇 백 원인지 그런 거 보고 네 막 다 써 있잖아 공격력이랑 있는 거 다 써 있잖아 체력이랑 그런 걸 봐 어? 무의미 없는 무의미한 거 이제 막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럼 돼 네 아 오셨습니까? 자 네 딱 말할게 네 네 네 정말 기본적인 거 딱 낼 테니까 이거 모르면 너희는 밥 먹을 자격이 없는 문제를 내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커세어가 이제 미데랄이 150 가스가 100 이런 거 이제 미데랄이 150 가스가 100 이런 거 맞잖아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어 자 내게 네 진짜 찐막이야 네 정말로 진짜로 아칸의 가격은? 어 그 배야 와 이거는 야 자나 둘 셋 풀이가 뭐야? 무료 무료? 이게 천재 아니에요? 자 너 100에 300이요 100에 300 너는? 아니 100에 300이요 너는? 저 이거 50에 120에 120이야? 핫템 핫템이 120이야? 핫템이 120이야? 한 마리가? 너는 다시 낼게 네 무료라고 했으니까 무료는 맞기는 해 맞기는 해 아카는 무료야 자 일단 너희들은 밥 먹어 와 너희들은 밥 먹어 얘네 둘이 맞출 시에 자 낼게 네 너희는 공동체야 공동체 맞잖아 어 제가 갈게 단체생활이잖아 네 다크아칸의 가격은? 와 아까 와 이거는 이거는 근데 진짜 질문 잘하는 와 이거는 생각이 약간 있으면 맞출 수밖에 없어요 아까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하는거야? 자 하나 둘 셋 250에 200 너는? 50, 75 진짜 얘는? 얘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75를 왜 이렇게 좋아해? 뭐 다 75래 못 먹어 맞지? 인정하지? 네 테라 문제를 하나 맞아? 라고 생각합니다 테라? 테라 문제 되면 맞출 거 같아? 네 확실해? 얘가 아닌데 얘가 아닌데 동기를 믿어? 동기를 믿냐고 믿습니다 믿어? 네 경부 화이팅 자 경짱이가 테라 한 문제 내서 경짱이가 맞추면 진짜 이제 절대 장난 안 치고 네 명 다 밥 먹게 해줄게 네 하지만 경짱이가 못 맞춘다 너희는 나한테 제시를 한 거야 제시를 할 수가 없어 원래라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벌을 받을 거야 세 명 다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경짱 네 고스트 가격은? 나 그 제로콜라 하나만 줘 하나 둘 셋 50, 75 75 75는 맞췄네 그래도 그래도 75은 꾸준하네 꾸준하게 맞췄네 누워 누워 네 누구라고요? 아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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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라고 누워라고 짠아 너희 세 명은 너희 세 명은 아까 전에 했던 거 있지 네 세 명에서 하면 다칠 수도 있어 네 그래서 두 명에서 이제 해야돼 네 누가 한 명 빠질래 누가 누구 피 안 빠져 오 오 작아서 네 오케이 네 얼굴 치워줘 자 한 번만에 성공하면 이제 어느 차례 끝낼게 오케이 네 자 정확하게 다섯 번 갈게 간다 여기서 시작 자 다섯 번이야 잠시만요 방망이 치울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아니 다섯 아니 다섯 아니 아까 했잖아 다시 해볼게요 오 아 그래 뭐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다시 할게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셋 끝 끝 끝 끝 아니 그 언니를 바꿔서 해보고 싶어요 언니 끝났어 뭐 어디까지 기회를 줘야 돼 그러니까 어디까지 기회를 줘야 되냐고 아니 아니 어디까지 기회를 줄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기나 언니랑 기나가 잘해 주주언니가 주주언니보다 기나 언니가 든든할 것 같아서 비켜 비켜 다섯 번 두 번 네 번 세워 너무 넓게 뛰지 말아라 나 다리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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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차이 많네 자 자 정리 지나한테 말할게 물 먹을래 밥 먹을래 밥이요 오케이 육개장 하나 줘 더? 국물? 국물 있잖아 국물? 아니 국물 있으니까 물 필요하지 마 육개장 하나 줘, 끓여줘 아니 좋으니까 하는데 내 목 졸랐어 아니요 근데 목 졸려서 옆으로 가면 되고 솔직히 말할게 여러분들 너무 많이 봐줘서 하나로도 좋게 해요 아니 근데 솔직히 억지로 주는 거야 지금 정말로 여섯 번 도전했잖아요 야! 끓이지 말고 줘 예? 예? 아니 이거 놀러 아니 지금 노는 게 아니라 박반자 지금 노는 게 아니야 안 끓이고 그냥 생으로 줘 사 와야 돼가지고 아 그냥 생라면 있잖아 생라면 육개장 아니어도 이게 부셔 먹는 거 아 부셔 먹는 거 생식주야 생식주 원래 생식주 때 물 이걸로 일주일 먹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런 것도 해보셨어요? 군대에서? 아니 다큐멘터리 3회 봤는데 다큐멘터리 3회 봤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예 억싱니 우주언니 신분이었습니다 입니다 뭐? 화장실 좀 다녀요 아 근데 저 아까부터 물어보긴 했습니다 그래? 그 뭐야 담배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보내요 아 예 아 그리고 화장실에서 혹시나 수돗물이나 변기물 먹는지 확인할게요 물 트는지 확인할게요 아 그 쌍 좀 멀리 계세요? 아 아예 당연하지 당연하지 수돗물 금지야 예 담배 없지? 어 어 자 먹어 뿌시는 거죠 지금? 뿌셔요? 뭐 니들이 맨날 정도로 먹어 내시도 나눠먹는 거잖아 뿌셔? 뿌시는 거 봐봐 뿌셔요 경짱이는 왜 먹냐라고 하는데 경짱이 줄 거야 너희들? 네 맞아? 네 와 근데 얘네들 진짜 한몸이 됐구나 됐다 의리가 생겼네 의리가 생겼네 오케이 야 이거 뽀글이 해줘 오 많이 뿌셔 근데 원래 뿌셔 먹는 거야 뽀글이 야 이거 뽀글이 해주라 대박 와 인정할게 인정할게 너희들의 진짜 이 교육대장은 감동했어 정말로 교육대장은 감동했어 정말로 어? 감동했어 진짜 와 진짜 감동했어 환경호르몬 존나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환경호르몬 다 먹었습니까?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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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갔을 때 생각하시고 얘네들은 지금 이거 한번 먹는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우리는 어떻게 버텼습니까? 여러분들 네 네 아니 근데 얘들아 네 네 진짜 원래 스타를 실력을 늘리려면 게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게임을 할 수가 없는 실력이야 네 네 그러니까 너희 지금 스타 기본 지식조차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스타를 진행을 못 해 네 네 진심이야 이거는 어 정말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 이런 거지 뭐 아 뭐로 비유를 해야 되지? 이게 다크랑 골렷 가격을 모르는 거면 아예 이거 자체를 안 보는 건데 저도 놀란 게 그러니까 사실 자기 주종인 사람들은 자기 유닛에 대한 가격은 알잖아요 보통 왜 아냐면 그거를 빌드를 깎아주면 최적화를 맞추려면 자원창을 봐야 되거든요 그걸 안 보는구나 근데 그걸 안 보는 거지 찾아냈다 너희들이 성적 안 나오는 첫 번째 이유 네 자원창을 안 봐 자원창을 안 보는 이유 말해줄게 자원창을 보면은 너희들이 몇 백원인지 모를 수가 없어 진짜 모를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지금 교육 자체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교육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 피드백 안 들어간다 피드백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 소형 중형 대형 이건 솔직히 말해서 몰라도 돼 그거는 상관없어 이거 진짜 이거 넘어가 호형 중형 대형 알아라 이런 거 그런 건 존나 아까거든 근데 너희들 제일 중요한 건 자원창 자체를 안 보고 게임을 해 이거 너희 맞아? 자원창 안 보고 게임하지? 인구수는 그러면? 잘 초반에는 눈이 가다가 후반 가면은 신념을 잘 받았고 음 그래서 돈이 남고 아 너희들의 고충을 얘기해 봐 그 그럼 자원창을 안 보니까 이제 인구수도 잘 안 보게 되는구나 왜 안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급하게 그 급격해서 상황이 너무 이제 정신이 없어서 그냥 연타하면 나와 응? 아 그러니까 이제 돈이 남으니까 어차피 누르면 나오니까 혹은 돈이 없을 때 그냥 계속 누르고 있는 거죠 돈을 안 보고 유닛을 뽑을 때 어 유닛을 안 그 유닛을 뽑을 때 너는 그렇고 너는 척척하지 말고 다 말해 어차피 너희들 어차피 너희들 지금 실체가 다 까발려졌어 집어 타인 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조금이라도 더럭 타야지 라는 생각 집어 치워 어차피 너희들 지금 다크 템플로 하이 템플로 가격도 모르고 곤략 가격도 모르고 벌초 가격은 뭐야 75원 그래 이거는 많이 뽑으니까 탱크는? 150팩 응 이거 확실하게 그러니까 뭔지 알아요 배슬은? 이게 225 음 215? 아니 225였어 네 그러니까 225였어 아니 너 너는 왜 자원창을 안 보는 거 같아 뭐 팔국 많아지면 하느라 나중에 뒤늦게 보게 돼요 아 그게 안 보여지는구나 상대가 공격 오거나 저도 뭘 해야 되면 그때 순간 한동안 눈이 잘 안 가는 거 같습니다 너는?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아 아예 인구수 창을 안 봐? 그럼 네가 인구수 몇이라던가 이런 거를 언제 알아? 아 그 인구수는 보기는 보는데 이제 후반에 게이트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돈 있는대로 따다다닥 찍고 나면은 그 늘어나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8,6을 잘 못 찍게 되는 아예 안 보니까? 그 그 딱 8 게이트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어 거기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그냥 계속 막혀요 음 너는? 저는 비슷하게 네 그럼 너희 미니맵도 안 보긴 맞지? 미니맵은 그래도 상 하나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 상 하나 좀 네 미니맵은 뭐? 작은 상 쪽보다는 더 눈이 잘 가요 아 왼쪽에 있어서? 네 뭔가 약간 빨간색이 보이고 아 아 롤 유저들이라서 미니맵은 잘 본다고요? 진짜 여러분들 롤 유저들 미니맵 잘 보는 애들 한 명도 못 봤어요 저 티어 중에 그건 인정 롤이랑 제가 봤을 때 롤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 스타 잘하는 애들이 롤 할 때 롤 미니맵을 잘 보겠죠 어 맞아 이건 맞지 그게 더 맞죠 어 왜냐면 사실 화면 보는 폭 자체가 스타가 넘 살아서 그치 어 와 이게 근데 이게 롤 하는 애들은 그게 잘 볼 수가 아 잘 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 스타랑 다르긴 하지만 계속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미니맵이나 아니면 이렇게 봐야 되는 보잖아 그래서 잘하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근데 얘는 얘네들은 그게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롤 고티어 얘기 아니에요? 그치 그니까 롤 골드 이 정도까지는 안 쳐주지 않나요? 어 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 젓가락은 세 개 줘라 네 네 개? 응 젓가락은 네 개 세 개 더 아 이해를 못 하겠다 이해를 못 하겠어 너희들은 정말 진짜 스타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억지로 교육받고 있는 거다 억지로 교육받고 있는 거야 스타대학이 있어서 억지로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거야 정말로 어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얘네들은 그거지 운전할 때 사이드미러를 안 펴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 진짜야 너무 위험한데요? 그니까 존나 위험한 애들이야 얘네들 어떻게 자기가 뽑는 유닛이 몇 백 원인지도 몰라 말이 안 돼 어 그런 상태에서 대회를 나갔으니까 당연히 지지 진짜 존나 운 좋게 코치들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막아준 거야 진짜로 아 막 약간 뭐 직짓만 해 이런 식으로 해가는 어 그냥 직짓만 하라고 계속 하는 거야 응 사이드 접었는데 우회전 좌회전 자기가 설명해 주고 그 상황 자체를 자기가 오면은 그냥 바로 들이박아서 지는 거야 응 누가 제일 아 너희들이 알아서 먹어 네 부어 부어 저거 해서 먹어 볼 사람이 있나 근데 보걸이 아니요 아무도 못 먹어 봤어 빨리 먹어 빨리 먹고 빨리 교육하자 얘들아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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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풀려? 잡고 먹어야 돼 응 잡고 먹어야 돼 심각하네 심각하네 심각한 걸 이제 알았으니까 계속 노담으로 얘네들 다 먹다 다 먹다 얘네들은 다 먹다 얘네들 어차피 방출도 안 시킬 건데 그렇게 신사한테 할 때가 아니야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방법 구해요 예 나가서 노량진 좀 갔다 올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자원창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그쵸 어 저도 딱 그 생각을 했어요 그니까 이게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이 습관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니까 게임하면서 자원창 보고 미니웹 보고 뭐 근데 너희들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그 자원창 올라가는 게 별풍선이라고 생각했어 너희들이 그걸 안 보겠니? 어? 너희들이 그거 자원이 미네랄이 별풍창이라고 생각했으면 너희가 그걸 안 보겠냐고 어? 떨어져요 떨어져? 그래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별풍창에서 별풍 떨어지는 거야 어 어 네 네 잠깐만 잠깐만 잡고 먹었어 이렇게 쓰러져 잡아 돈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별풍인 줄 알고 게임에서? 아 그래서 정리가 오늘 2,500원이 남는 거야 별풍인 줄 알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안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그 얘기 했잖아요 왜 미네랄하고 가스 비율이 안 맞는데 네 가스를 놓쳐 맨날 저희가 해산했는데 이거 4개월 동안 했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 봤는데 얘네들은 애초에 이 자원창을 안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것도 잘 모르는 거야 그냥 눌렀는데 가스가 없네 질러 찍어야지 이게 된 거였어 아니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드라보를 누르는 아 하이템프를 누르는데 얘가 말했잖아 네 될 때까지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딱 얘네들이 얘기하니까 음 그러니까 가스 가스 한 마리 넣는데도 두 마리 넣는데도 모르는 이유가 저거네 네 왜 하기는 안 해 왜 하기는 안 해 그러니까 저희는 그 원인으로 그냥 이거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예요 여러분들 운전 처음 할 때 시야가 엄청 좁아지잖아 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봐져 운전 초보하는 사람들은 면허 딸 때 초보니까 아예 옆이 안 봐져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아요 왜냐 너무 이제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안 보이는 거지 그렇죠 어 왜냐면 이렇게 우회전 이렇게 사이드비러를 못 보는 거지 여유가 없지 볼 여유가 없는 거야 볼 여유가 없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운전은 여러분들 하 하면은 이제 적응돼가지고 볼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늘죠 근데 얘는 지금 아니 근데 이거 이번에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합숙훈련? 뭐 여기 합숙훈련이라고 치면 엉타 교육대 엉타 교육대 하면서 얘네들이 만약에 진짜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바뀌어져서 나가면 무조건 실력 늘어요 아 인정 그걸 고치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말한 자원창 보는 거 이거 지금 게임을 할 때가 아니야 자원창 보는 연습을 하면 지금보다 제가 봤을 때 레더 점수로 지금 100점 올라요 진짜 무조건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예요 우리는 무지성으로 지금 게임을 시킬 때가 아니야 아니 아니 의미가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기초도 아니야 여러분들 이제는 얘네들을 연구해서 그 연구한 결과값을 얘네들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마치 여러분들 그거죠 마녀2 어 지금 못 봐가지고 마녀1 봤어? 아니요 마녀1 보면 네 이제 마녀1이나 마녀2 이렇게 보면 이번에 이제 아이비팀에 나와서 이제 봤는데 그 종족마다 종족이 있어요? 종족이 있어요 종족이 있어요 종족이 있어요 종족이 있는데 마녀1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종족이 있는 건데 얘네들은 억타종족인거야 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억타종족이라서 얘네들을 지금 연구해서 음 이걸 고쳐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실험실이네 그렇지 어떻게 보면 정말로 개조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걔네들 종족이 세고 약하고 있단 말이야 아 예 근데 얜 씹악질이야 억타종에서도 씹악질 쎄요? 어 쎄 오 억타기 끝판왕 근데 왜 좋아해 저는 어 진짜 억파낭 정말로 억파낭이야 억파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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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마녀는 약하면 사냥을 해서 죽이거든 약한 마녀를? 어 근데 얘네들은 죽일 순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종 치고 나가게 우리가 만들어야 돼 왜냐 이거지 우리의 목적은 얘네들을 종 치고 퇴출 시키는 거야 퇴출 시키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갱생 프로그램이 아니구나 얘네들을 어떻게든 고통시켜서 예예 어 종 쳐서 나가게 만들어야 돼 아아 종 앞번 쳐봐요 박반장 이거 숟가락 들고 좋지 좋은데요? 박반장 나가 쳤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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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놔야지 네? 손 놓고 쳐야지 쳐봐 좋다 네 이 느낌 밑에 딱 치면 돼 그렇지 종 사지 말죠 왜? 감성 이기도 좋은데요 숟가락으로 치는 게 너희는 JSA 전까지 노방종이야 네 너희 방송으로 절대 안 켤 거야 네 자 너희들 다 먹었니? 얼마? 뭐하니 근데 한 젓가락씩 먹고 있어요 술만 해 왔어? 아니요 아니 수련회 왔어? 아니요 박반장 치워해 그만 먹어 놔 놔 놔 치워 박반장 예? 아 치워주세요 아 이게 아니라 아 미술이 있구나 아니 야 너 배고파? 배고파는 말해 네 배고파? 네 그래? 저거 치고 밥 먹으러 가 배 안 고파요 아니 저거 치고 밥 먹으러 가 배불러 배불러 너 이제 물 먹고 싶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너 빼고 물 먹어 자 일로와 점잎 빼고 자 한 사람씩 대기해 줄 서 줄 줄 서 감사합니다 안하나 감사합니다 안하나 감사합니다 넌 감사함이 안 느껴져 조심조심 하려고 아니 넌 감사함이 안 느껴져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작다고 감사합니다 답 너 대신 점니가 오잖아 네 네 수건 두고 와라 수건 수건 뭐고 이거 아 닫아둘리려 자 지금부터 5분간 쉴 거야 네 네 5분간 쉬는데 중요한 건 5분 뒤에 교육이 이제 시작될 거야 네 네 5분 동안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제일 효율적일지 생각을 해봅시다 아 근데 지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여러분들 뭐가 좋을까요? 5분 동안 개인정비해 쉬어 네 네 내가 뭐라 그래 쉬어 하면 쉬어 쉬어 자 다시 알려줄게 쉬어 쉬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돼 네 네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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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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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파에 네? 아닙니다 아니 새끼들이 뭐랬나 아니 진짜 이게 거기서 쉬어 거기서 쉬어 너희들은 카메라를 나갈 수가 없어 네 네 장난치러 온 줄 아나 노방종이라니까 노방종 목파 드립이야 응? 뭐 어 아니 박반장님 네 어떻게 해야지 쟤네들이 자원창을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고민 중인데 뭔가 이렇게 좀 빠르게 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이거 어때요? 레더를 돌려요 레더를 돌려서 아이 트랙커는 의미가 없어요 아 그거는 어차피 방송 보여주기고 제네가 막혀지는 게 아니니까 어 레더를 돌려서 네 자원이 그 다음에 파일럿이 네 하나도 안 막히고 네 10분 동안 게임이 진행되면 네 자는 거 어때요? 한 명씩 음 300 헌터가 짱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야 아 근데 300헌터 괜찮아요 그게 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헌터인데 돈이 300원 넘어가면 게임이 끝나요 터져 300원이 넘어가면 아 그니까 이제 게임을 하다가 자기가 일꾼도 쉬거나 아니면은 돈을 빨리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긴 하거든요 어 근데 조금 얘네들한테 고난이도예요 제가 봤을 때 어 바로 하기에는 근데 그거 연타해가지고 다 쓰려고 하잖아 그렇죠 그니까 그거는 뭔가 실전 훈련은 아니긴 한데 실전 훈련이 아니잖아 근데 도움은 될 거예요 아예 안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난이도가 너무 높아 제가 생각했을 때 애들이 하기에 아 그래? 네 음 의미 없어 그러면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전에 제가 교육 한번 했을 때 무친들 말고요 했을 때 했던 게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스타 가르쳐줄 때 자원창 미니맵 상태창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세 개를 그래서 게임하면서 그걸 계속 말하라고 했어요 저는 어 말하면서 하기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네가 뭐 보고 있는지 말을 해 하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니맵 보고 있어요 뭐 상세창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외우게 되는 거죠 이제 보는 걸 저는 그걸 외우더라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냐 됐어 내가 봤을 땐 컴퓨터 4대 있잖아 네 4대 있으니까 레더 자기 장비 어차피 다 갖고 왔잖아요 다 했잖아 네 4대 가져왔잖아 레더에서 게임 시작해 그리고 10분 동안 해가지고 파일럿 그 다음에 미네랄 안 막히고 10분 동안 하면 아 근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이게 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얘네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목표 의식을 얘네들한테 너네 지금부터 파일럿 막히지만 하잖아요 안 막혀요 잘해 그래 왜냐면 파일럿만 남아버끼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너 돈 남지마 돈 안 남겨요 왜? 어떻게든 쓰니까 안 남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스타라는 게임이 이 동시잡아야 쪽으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어떤 미션을 주면 그 미션 클리어는 잘해요 원래 그래서 약간 그렇게 뭐 10분간 민성아 원성아 응 그 뭐야 거실에 4대 설치할 수 있어? 지금 거실 2대랑 김방 2대에서 4대 아 4대야 지금? 오 잘했네 그러면 거실로 4대를 다 옮겨가지고 따닥따닥 붙여 뭔 말인지 알지 빠르게 되잖아 안 돼? 네 됐지? 10분? 10분? 오케이 자 거실에 그 캡 나오지? 그 아까 전에 했던 거 했는데 바로 바로 다시 한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너희들 장비를 다 꽂아서 연습실 연습실로 해서 만들 거야 네 너희들 게임해서 한 게임 한 게임씩 다 생각하면서 해서 이긴 사람들은 탈출할 수 있어 레더 한 게임씩 돌려서 네 인정? 레더 한 게임씩 돌려서 탈출할 수 있어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거지 레더 게임 이겼다 네 명이서 다 같이 돌려 네 명이서 다 같이 돌려가지고 이긴 사람들은 제외 어? 그 다음에 진 사람들은 계속 아 왜 그거군요 그러니까 이기면 퇴근이구나 아니 퇴근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잠시 쉬는 건데 아 아니 방금 퇴근인데 아 내가 잘못 말했구나 어 어 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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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 수 있어 어 그렇게 하자 어 진짜로 오케이 네 명 다 이긴다 한 번 네 명 다 동시에 한 번에 이긴다 그리고 다음 게임 했는데 다음 게임 했는데 아 뭐 예를 들어가지고 게임 전체를 동시에 다 시작하겠지 네 네 네 네 명 다 이긴다 네 명 다 이겼어 네 오늘 바로 작업해줄게 진짜로 바로 작업해줄게 4승 나오면 어 정말로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뒤에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성 레더 시키는 게 아니라 게임 시켜놓고 볼 거야 뒤에서 아니 딱 말해 박반장 무지성 레더 안되게끔 아 그렇죠 내가 뒤에서 띄워놓을 테니까 뒤에서 무지성 레더라고 생각들면 네 손들어 아 아 판별 이거 지금 얘 생각없다 어 오케이 이거 냉정하게 가겠습니다 냉정하게 그러면 그 게임 다 다시 다 나가서 다시 시작할까 어차피 얘네들 의미 없으니까 레더 점수 의미 없어 어 진짜로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가자 네 이해했어 네 한 게임 한 게임씩 생각하면서 해야 돼 네 네 진짜로 한 게임 한 게임씩 생각하면서 해야 돼 근데 혼자서 네 명 볼 수 있어요 아 다 볼 수 있어 왜냐면 저도 코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교육을 안 하고 저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냐고 하시는데 얘네들은 교육이 지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 이게 교육이야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먼저 우선순위를 이제 깨우치는 거죠 이게 교육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맞아 최적화가 어쩌고 저쩌고 교육 의미 없어 왜냐면 최적화를 알려주는데 얘네들은 여러분들 지금 곤력 가격을 모르는데 곤력 가격 닥테블러 가격을 모르는데 어떻게 게임이 되는 거야 어 자원창 자원창 자체를 못 보는데 진짜로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한 서클씩 돌리고 먼저 이긴 사람은 나머지 사람 끝날 때까지 쉬는 거 그렇지 다 끝나면 이제 다시 두 번째 서클 돌리는 거 응 근데 첫 서클 때 다 이기면 쉬기 오히려 응 레더 왜 시키냐고 하는데 레더 시키는 이유 자원창 계속 신경 써서 보게 하려고 네 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제 자원창 보는 것도 처음에는 적응 안 되지만 운전할 때 이제 백미러 보는 여유가 있어서 보는 거잖아 아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봐진다니까 진짜로 어 아니 근데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그냥 게임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치 습관 고치는 거지 그 여태껏 했던 환경을 바꿔 보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네 네 레더라는 그걸 이용하는 거지 그치 레더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면서 얘가 돈을 보고 있나 이런 걸 체크하는 거죠 그치 네 그걸 제일 중점적으로 봐요 네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레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원창 보고 그 다음에 무지성으로 게임하는지 안 하는지 그쵸 그쵸 어 연습 환경 자체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유쾌하게 그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희들도 어 너희들은 진짜 한 게임 한 게임 씩 생각하면서 해야 돼 맞아 자원창 보려고 신경을 계속 써 네 3년 습관 된 거 하루 만에 못 고쳐 반복 숙달 돼야 돼 그치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박반장님은 얘 무조건 자원창 안 봤다라고 당연히 알잖아 알죠 알죠 보면 알죠 손 들어 끄집어내 데리고 와 여기로 데리고 와 내가 그러면 뭔 말인지 알지 알죠 진실의 마음으로 데리고 와 알겠습니다 나 진짜 미안해 냉정하게 볼게 너희들을 위해서야 네 자 일단 너희 네 명은 나가서 세팅 세팅해 니들 키보드 마우스 싹 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의식할 거야 그치 근데 웃긴 게 레더를 시키잖아요 의식을 하다가 습관이 나올 거예요 맞아 원래 하던대로 왜냐면 컴퓨터랑 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레더를 시키는 거야 왜냐면 컴퓨터랑 할 때는 의식하거든 그치 최적화 있대 이거고 인구수 몇 대 몇이고 외워 근데 딱 본캠 딱 들어가면 처음엔 의식하다가 약간 변수상 한 땅 나오면 바로 원래 자기 패턴으로 가요 맞아 원래 자기 패턴으로 그래서 그래 일단은 세팅되면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코 화면 공유로 4개 다 틀어서 하는 것도 괜찮네요 여러분들 아 그렇게 해도 되겠다 어 그리고 캠 띄워놓고 네 그래도 되겠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고 네 맞네 디코 그러면 쟤네들 장담하는데 또 해조 마인드라서 자기 아이디 비밀번호 몰라 네 나 장담할 수 있어 예예 정말로 그거 다 세팅 좀 해놔요 자기 아이디 비밀번호 찾으라고 아 미리 말했나봐요 네 저는 제 아이디 4개를 만들라는 줄 알고 아니야 알겠습니다 휴대폰 들고 나간 거 아니지 자 아이디 앞서 볼게요 일단 아니 잠깐만 핸드폰 자 핸드폰 다 들고 나갔나요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올려놨어요 아 일로와 아 안 썼네요 이거는 제가 봤습니다 눈으로 아 그래요? 아예 치고 그래도 좀 적응을 했나본데요 교육대장님 한 명 어디 갔어 꺼놓을게요 아 꺼놨는데 그거는 3명 뒤에 정신이요 여기 어디 갔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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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